윌벤 자쓰! 고마워요! 아! 여기 있었구나! 아, 나 잘 잤니? 다들 잘 잤쓰! 응, 끝나? 아, 이제 꿈이라는 걸 아는구나! 나는 꿈 꿨을 때 코스파트 개물이 나왔어! 나 꿈 꿨어? 꿈 꿨어? 늑대! 꿈, 늑대! 우와, 늑대 꿈꿨어! 늑대? 어머, 벤 꿈에 늑대 나왔나봐요! 나는, 나는, 내 걸어! 응!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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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걸어! 나이, 나는ASA가pop으로 만드니까, 몰라 내가 다섯 살이고 다섯 살. 아 윌리엄이 올해 다섯 살 됐거든요. 곧 다섯 살이 됐고요. 시간은 금방 간다. 입이 심심하네. 입이 심심해. 웬 우울한 맛이에요? 먹을 게 있나 보다. 아침에는 역시 마인 커피. 우리 커피? 저거 먹을래서 넣어요? 이거야 이거. 와 이거. 언니. 커피. 씨발 같은데요? 그러게 느낌 있네요. 커피 커피. 오. 손가락 올렸어요. 벤 먹을 거 냄새 맡았어요. 언제 먹어요. 이거야. 이거는 나 못 마셔. 이거 다섯 살이 오는 거야. 야 다섯 살은 되고 네 살은 안 되니? 아우 정말. 커피 한 살은 못 마시네. 벤트리가 포기할 리가 없는데? 아우. 안돼. 결국. 어? 뭐야? 아우. 아우. 어떡해. 내가 커피 먹고 있는데 아가가 뺐었어. 야 커피 무슨 커피는 일단 치우자. 야 아무리 봐도 이거 지금 보리차 냄새인데? 보리차 아닙니다. 보리차요. 아우. 아우. 이거 내가 탔어. 어디서 탄 거야 이거? 나 잠이 안 깨어서. 아우. 어른들이 커피를 왜 먹는 줄 알아요? 너 왜 커피 먹으려고 그래? 나 다섯 살이잖아. 요즘 친구들은 다섯 살 때부터 커피 먹는 거야? 이거 네 개지. 어 맞아. 네. 하나 더 아니야? 다 태웠잖아. 야 다섯 살 됐더니 호세가 장난 아니네. 애들 기준에서 한 살은 굉장히 커요. 아 그럼요. 어 나는 책 좀 봐야겠다. 독서. 나는 누구 이러니? 모닝 독서. 나는 이제 영어 책 봐야겠다. 되게 두꺼운데? 영어 책이에요. 원서. 너무 부끄 solve다ул. 오! 너 재밌는 친구네 너 야 책에 그런 내용 나왔어? 아까 내 살렸던 그림책이 있는구나 야 무슨 올드호야 너 호세 밖에 없어 호세쟁이 저 정도 호세는 줄여줘야 닿살이죠 닿살 호세 나는 호세 아니지 난 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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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 14세 이런가요? 좋습니다 아 뭐야 이거 또 아 이게 또 아 오늘 난리 났습니다 이게 육즙 살아있는 통삼겹살 자 여기 좀 식히고 오다가 먹고 근데 육즙 장난 아니겠다 냄새 여기까지 나는 거 같아요 어 냄새 방에 있다가 지금 이 냄새를 감지했어요 코피 진짜 냄새만으로 알았어요 역시 맨틀리 아 그리고 키워 아 코로 먹는다고요? 담으로 그냥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니 어떻게 저걸 아니 무슨 산적들이 우리 손으로 먹는 것처럼 아니 이게 바로 그 찍고 뜯고 맛보고 크 맛있지 삼촌들 이모들 주는 느낌으로다가 아우 예뻐라 아우 아 저건 렌즈 가로리 2가 뭐냐고 어 귀여워 어? 아가 어디 갔지? 아가 어딨어? 지금 눈먹방 어머 저 고기를 지금 죽죽 찢어 먹어 아가야 아우 어 지금 느낌이 또 안 좋으니까 또 동태를 살펴보고 아 이거 사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가야 진짜 카메라 풀렸버려. 바로. 어? 뭐예요 거기서? 그게 다 좋은 거였어요? 어머, 저 고기 한 반을 먹었네. 너 혼자 여기에서 먹으면 어떡해. 야! 너 뭐 먹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까 온통 뒤에 오셨네. 아이, 정말. 맛있어. 이리 오세요, 뱀피사세. 이리 오세요. 어, 바꿔줄게요. 뱀마세. 어이구야, 자기 옷도 못 갈아입을 텐데 저거. 아, 위도 벗기려고 만세하래요. 아이고, 형은 형이네. 옷 갈아입을 텐데. 어이구, 어이구. 어? 여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거 볼까? 우리 커플야, 커플 아이고, 같이 또 뒤집어 입었어 아깝다 손 잡아 유쩍, 유쩍, 유쩍 유쩍, 유쩍 아, 귀여워 야, 뭐야? 패션이에요, 옷의 패션 너 지금 잘못 입었지? 아니, 제가 제대로 입었는데 아니야, 그거 똑똑하게 입었잖아 이거 저식팔 패션이야 야, 이거 어디 패션이야, 윌리엄? 파리, 뉴욕? 이거 지금 FW 파리 컬렉션이야, 이거? 자, 이게 바로 응암동 옷의 패션 평범함을 거부하는 옷의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를 트레일 가두지 말아란 말이야 난 또 뭐 좀 넣어 갔다 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저 모자를 저렇게 쓰는구나 주머니로 쓰는구나 어, 저 아이디어인데요 단점, 앞이 안 보이고 목에 좀 무리가 온다는 단점이 아, 뭐야, 또? 아, 뭐야, 또? 아, 뭐야, 또? 어떻게? 나 모르는 거야, 아, 왜요? 어떻게 다 가져왔어? 아, 어떻게 된 거야, 그 사이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장난감 챙기고 있었는데, 윌리엄은 책이랑 아까 아빠는 화장실 청소하러 간다고 했는데 아, 이거를 몰래 보고 갔구나 아, 그래서 벤도네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넣은 거야 고기도 뭐고 아, 투어! 아, 투어! 아, 투어! 이거 숙주예요? 아이고, 뭐 써요? 아, 투어! 진짜 취향 확실합니다, 형제가 아, 따옥 씨! 어떡해요 저걸 어떡해요, 정말! 나 다 먹을 거야? 아, 어떡해! 야! 아이고, 아이고!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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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두 명인데 아까 좋아하는 거 다 넣었네 야, 윌리엄 진짜 안 되겠다, 너 야, 봐봐 이렇게 입는 거 맞아, 윌리엄? 어, 맞아 뭘 맞아, 얘 봐봐 아빠, 이거 맞다고 이 말은 다 맞아? 다섯 살이니까 다 아야 네가 말은 다 맞고, 다 할 수 있어? 옷에 봐라 지금까지 많이 봐줬거든요 아빠, 잠깐 전화해볼게 여보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예약할 수 있을까요? 처음 태어나고, 청성이요 어디 가는데? 왜? 갑자기 무서워? 무서워? 난 언제 갈 수 있어, 청성이가 야, 우리 윌리엄저스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거 어디야? 아, 이거 뭐야? 그냥 딱 봐도 병원인데요? 너 좋은 냄새 봐 너 좋은 냄새 나지? 얘들은 아직 모르는 건 병원이지 병원 냄새를 싹 가려줬어요, 아빠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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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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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킥하다 킥한 줄 아는구나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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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빠 아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괴물이야, 괴물? 봐봐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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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이거? 여기 어디냐, 이거 미안해 아빠, 여기 괴물인데 뭐? 아니야, 여기는 치과야 뭐하고? 치과 과잉치가 있어 아니, 우리 윌리엄이 예전에 과잉치가 있었는데 그 상태 좀 볼 겸 온 거예요 그럼 지나자 살짝 치과 무서울 텐데 아, 아직까지는 호세가 유지가 돼요 겁나지? 다리 왜 이렇게 널고 있어? 너 지금 무서워하던데? 야, 나 지금 무서워서 너 엄청 널리지? 아빠, 뭐지?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아빠, 주사 잘 맞잖아 아빠, 눈 주사 못 맞아볼게 난 눈 주사 맞아봤어 눈 주사를? 호세, 호세 이도 주사 맞아봤고 아빠, 머리도 맞았어야 돼 머리 많이 맞았어 저걸로 배틀이 되는구나 허세 배틀이요 왜? 난 발 바닥에 맞아본 적 있어 진짜 안 주사 맞아봤어 진짜 옆에 그럼 오늘 주사 잘 맞을 수 있겠다 어 진짜 잘 됐다 자, 그럼 그럼 아빠한테 방귀 좀 낄 거야 방귀가 나올 것 같았다 아빠, 좋습니다 윌리 아빠 맞아, 아빠 정우성, 정태호 친구 들어올게요 아, 어떡해 자, 들어갈 시간 됐어 아니, 치과는 우리가 무서워요 아, 저 소리, 저 소리 뭐야, 이거? 아니, 치과는 저 소리 때문에 무서워요 그냥 아, 윌리엄은 와봐서 알아요, 저 소리 공룡 공룡이야? 아빠, 거기 뭐 있어? 아, 지금 너 무슨 거 없다며 살짝 이제 이게 왔어요 안 무섭고 이렇게 충분히 나한테 얘기했는데 아,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자신만만했는데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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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죠? 먼저 누굴 오볼까요? 여기 먼저 누굴 오볼까요? 여기 먼저, 먼저 누구 해? 애기 애기 무섭지는 않지만 이런 건 아우 먼저 선생님 욕정 애기가 먼저 하고 싶어요 백 먼저 하러 갈까? 아니, 벤젤이 지금 침대가 침대이라서 오, 그래야 돼 오, 착하다 누가 뭔지 몰라요 아, 그냥 침대인 줄 안 와봐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우리 지금 우성이가 치과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네 치아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콰인치 하나 있거든요 아 일단은 우리 아가 먼저 누워볼까? 아니, 꼼꼼어 아니, 꼼꼼어 머리 이쪽, 머리 이쪽 머리 이쪽 그래 또 말해 말은 잘 듣는데 머리 그치 벤티인 거예요? 아, 지금은 뭔가 본능적으로 이상해 아니야 나 어렸을 때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 싫어 싫어 얘 저번에 눈 때문에 무서운 거야, 지금 아니, 그럼 아가 배를 이렇게 꼭 잡고 있으면 어쩔까 이럴 때 올 줄 알아 아, 어쩔 수 없어 아, 어쩔 수 없어 마셔봅, 마셔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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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죠, 애기들은 오래 못 버티기 때문에 스피리가 생명이에요 됐다 끝났어 끝났어 땡큐 땡큐도 나와 지금 상태가 어땠어요? 여기서 한번 떼어볼게요 여기 안에 벌레 이게 이제 음식물 낀 거랑 충치랑 섞여있는 거 같거든요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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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입에 벌레 있네 벌레 어디 있어? 아냐 어디 안에? 안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아, 아냐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있어 응?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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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우는 치료나 이런 걸 할 정도는 아니고 왜? 불쏘를 정기적으로 바르면서 충치를 좀 진정시키고 이런 치료나 충치 치료해야 되나 불쏘를 오늘 한번 하고 갈까요? 든 할 수 있겠니, 불쏘?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불쏘 발라줘요. 불쏘? 아가야 이제 너 입에서 불쏘다. 불이 아니고 불쏘. 난 안 불쏘다. 진짜? 네 자리 와봐. 또 넣어, 또 넣어. 저기까지 오세요. 그래도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쵸. 밟아줘. 그냥 바르는 거야. 오우, 괜찮다. 오우, 괜찮다. 누나님은 지금 신경 치료하는 줄 알겠어요. 아니, 이거 약만 바르는 건데. 어떡해. 아, 지금 아빠도 형도. 오세요, 다 했어요. 아빠랑 왔어. 또 갔어. 아, 차원님은 무섭잖아. 그럼요. 잘했어. 맛도 이상하고 좀 기분도 이상하고 얼굴이 멀겄네. 아, 그래요? 머리 봐, 머리. 땡겨. 땡겨. 도망치고 있었어, 닮은. 근데 벤이 오니까 윌리 형이 긴장했어요. 끝났어, 끝났어. 두 번째 차례. 아빠랑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어? 뭐해, 집에 가? 은근슬쩍 어디나? 이제 형 할 거야. 윌리엄 여기 앉으세요. 윌리엄 오세요. 법 없지? 안 무섭고? 아, 안 무섭어. 아, 안 무섭어. 야, 윌리엄 너 바로 혼자 올라갔어? 야, 용감하게 했어. 여기서 질 수 없다. 누웠어? 응. 이거 조금 아프요? 응, 아니에요. 오늘 아픈 거 한 개도 없어요. 아빠가 느껴봐. 느껴봐, 아플 걸 내가 해봤어. 천천히. 윌리엄. 천장을 이렇게 보고 있어보세요. 선생님 나 살살했어. 그럼요, 선생님 살살할 거예요. 자, 윌리엄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보세요. 네, 빨렸어요. 자, 벌레가 있는구나. 진짜, 윌리엄? 윌리엄 몇 살이에요? 다섯 살입니다. 진짜? 다섯 살 형님이요? 역시 다섯 살 형님한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가 봐. 우와, 진짜 이거. 여기 윌리엄 한번 더 있네. 아우, 물어보세요. 누가 하셨다, 윌리엄 하나님? 와, 너무 멋있어. 진짜 못했어. 멋있다고요? 마지막. 이거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남았어. 어디에 흔한 실장 넘어가려고? 아, 진짜 큰일 날. 우와. 아, 진짜 큰일 날. 우와. 이거 한번 볼래? 아, 볼래. 아, 나와 볼게요. 괜찮지? 아, 반이야? 아, 반이야? 어때, 사진 어때? 윌리엄 선생님이랑 여기에 서서 사진 찍을 거야. 자, 뽑을게요. 올라오세요. 이거 사진 조금 아파. 아니요, 이거는 UFO 사진기라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아니, 근데 엑스레이도 무서워하는 애기들이 많거든요. 아, 인간하다. 근데 저렇게 가만히 있네. 아니, 저희도 저기 서 있으면 왠지 긴장돼요. 아, 그럼요. 윙웨거로 돌아가는데. 절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아, 불수도포 간단하게 할게요. 불수도포 간단하게 할게요. 아, 엄청 많았는데. 그거는 우리 벤이 윌리엄보다 조금 더 아가야서 그래. 윌리엄 용감하니까 하나도 아는데요. 아따, 불수도포. 불수도포. 그래, 왔다. 볼까지 왔다. 아따, 불수도포. 나만 할 수 없지? 불수도포. 아따, 아따. 윌리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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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하다. 나 다섯 살이에요. 엠딩? 엠딩? 진짜 재밌었어. 역시 마무리까지. 이게 바로 오세 품격이죠. 오세. 그래, 너 형 다섯 살이니까 이렇게 잘하지. 너 내년 잘하겠지? 내년아. 못해. 에이, 자신이 한번 가죠. 자, 벌레가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뭐야, 윌리엄. 이게, 이게 뭐 거예요? 충치는 나쁘지 않은데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현재요? 어머, 지금 상황이 심각한가 본데요? 엑스레이 상으로 볼 때 좀 좋지 않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과잉치가 이렇게 생겨서 총알처럼 생겨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구치 새싹을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똑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밑에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점점 들어 올려지는.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수술이요? 수술? 윌리엄이? 수술 뭐야? 수술 맞고 뭐 그런 거지? 어떻게 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오늘 잘 참았는데. 아니, 모자를 잃으려고 이렇게 썼나 봐. 아니, 어른들도 저런 말 들으면 무서워해. 당연하죠. 잘 참았는데. 아, 어떡해. 아빠, 어떡해. 오빠, 어떡해. 오빠, 어떡해. 아니, 지금 안 해. 어? 윌리엄, 괜찮아. 선생님, 이거 몇 살 때쯤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늦어도 7살에는 수술을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떡해. 아빠, 너 지금 5살인데. 윌리엄이 지금 5살이니까 2년 남았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 더 무서워요, 선생님. 5살 평화됐지? 아, 야. 나 이렇게 났네요. 아빠, 어떡해. 괜찮아. 내가 끌 거야. 옷도 돌려 있잖아. 이제 옷의 허세는 이제 다 포기했어. 아빠, 뒤에 봐봐. 이거 맞아, 윌리엄. 아빠, 아까부터 얘기했어. 선생님, 수술 센터 안 할까요? 아니야, 윌리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2년 뒤에 할 거예요. 그 말이 더 무섭다고요, 선생님. 윌리엄이 좀 무서워줘요. 진짜 무서워줘요. 어이구, 우리 애기. 괜찮아, 윌리엄. 윌리엄 너무 용감했어요, 오늘. 오늘 너무 용감했어, 이리 와.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오늘 윌리엄 진짜 너무 잘했어요. 몰라요. 오세요. 아까 치과에서 왜 울었어? 아, 난 운 거 아닌데. 벌써 매워가거든요. 눈물이 난 거지. 울 건 아니야. 아직 눈물만 조금 난 거야. 되게 조금, 되게 조금. 나는 무선 같아. 고생했어. 흐흐흐흐흐흐흐. 진짜. 아, 네. 진짜. 날씨가 마사지. 오늘의 주제는 수יצ